어, 기준아. 어쩐 일이냐? 앉아. 양심 전화? 응. 너 지금 양지철 간 회계 감사 중이지. 그럼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야. 양지 그룹 분식 회계가 얼마나 심각한지. 취지는 좋은데. 그러다 불이익이라도 당하면 그딴 어쩌려고. 나중에 부실 회계 감사가 문제돼도 우린 책임져야 돼.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. 언제까지 들러리 감사를 할 순 없어. 그중 양지철강이 가장 심각하잖아. 그래서 유월이 네 도움이 꼭 필요해. 네 말대로 내가 너 회계사 만들었어. 그러니까 날 봐서라도 부끄럽지 않은 회계사 돼야지. 그러면 내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. 돈 줄이 막히면 기업은 망합니다. 아시다시피 지금 사방에서 돈 줄이 막혔어요. 그러니까 제발. 알지요. 잘 압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은행도 힘듭니다. 양지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. 민재를 생각해서라도. 알겠습니다. 도와드리죠. 감사합니다 사순어른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